자, 가치 투자를 하든 모멘텀 투자를 하든 아니면 가치주를 하든 성장적 투자를 하든 보통 오늘 같은 날은 괴롭기는 매일 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모셨었죠. 목요일 날 모셨다가 상당히 반향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투자를 병행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투자를 하는 분 모셨는데 기억나시죠? 바람의 숲 김철광 선생님을 오늘 다시 모셔서 과연 이런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뭘 하고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보죠. 김철광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멀쩡하시네요? 사라는 있는데 이거 참 힘듭니다, 아무래도. 힘들죠? 아유, 죽겠습니다, 지금. 그 방송 나간 다음에 뭐 좀 이런저런 연락이 좀 있으셨습니까? 좀 번거롭게 된 거 아니에요? 내 주식 좀 해줘라 뭐 이런 사람들 없으셨어요? 네, 그런 친구는 없었고 한 10년 전에 제가 데리고 있던 밑에 직원이 이거 봤다 하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네, 무슨 뭐 저런 것도 하시잖아, 유튜브. 이런 것도 좀 많이 늘었어요? 네, 한 3, 400명 늘었는데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또 부담감이... 부담되죠? 네. 장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날 여기 방송 출연 안 하셨으면 통상 이렇게 많이 빠진 날은 우리 김 선생님은 뭘 하면서 보내세요, 퇴근길에? 일단 비상대책회의를 하는데요. 같이 투자하는 동생들하고 삼겹살 집이나 가서 소주 마시면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대책이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대책이 뭐 대책이 있겠어요? 대책이 이제 문방하자는 얘기죠. 문방? 네, 몸으로 버티자는 건데 현금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몸으로 버틴다, 문방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현금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저점 매수 들어가고 저처럼 이제 주식이 꽉 차 있는 친구들은 이제 덜 빠진 거 사가지고 덧빠진 거 이제 사는 작업을 하는데... 덜 빠진 거 팔아서 덧빠진 거 산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포트에 안 빠진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에도 안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오늘 같이 급락을 하면 길게 보면 먼 훗날에 지금 시점을 보면 아마 지금 시점이 캔더를 본다면 아래 꼬리, 꼬리 부분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더 사야 되는데 급락하지 않은 종목들은 또 급반전도 없어요. 지난번에 금융위기 때 배당주 금융위기 전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덜 먹었다 이런 결론이 나은 게 빠진 게 없으니까 오르지도 않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급락이 있어야지 급등도 있고 그렇지 급락이 없으면 급등도 없고 오늘 같은 장세에 안 빠지면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지금 코스닥 620이 깨지고 600이 깨지는 마냥 이렇게 위험할 때 혼자 안 빠진 종목들은 반동도 안 하죠. 그런데 그 부분에 한번 여쭤볼게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급락할 때 안 빠지는 종목이 얼마나 좋은 거냐 이런 종목이 정상화되면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보는 입장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안 빠지는 종목들은 도시가스주 같이 삼천리라든지 이런 가스주들은 안 빠지거든요. 배당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스주들은 배당 수익률에 맞춰서 주가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안 빠진 종목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파이어 세일 프라이스라고 해서 불이 난 집 가격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집에서 불이 났으면 불로 난 이 가게에서는 빨리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인테리어에서 문을 다시 열어야 되니까 불이 나지 않은 멀쩡한 물건도 같이 빠져버리거든요. 싸게 팔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앞서 센터장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겠지만 코스닥에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급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종목도 급락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 신용으로 주식을 사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신용담보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오늘 많이 팔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한 종목은 급락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럴 때 많이 급락한 것 중에서 이유 없이 급락한 거를 사기 위해서 멀쩡한 것도 판난 말입니다. 멀쩡한 것 가격도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멀쩡한 문제가 없더라도 급락하거나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사기 위해서 덜 빠진 거를 살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해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건데 리밸런싱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김 선생님 보시기에 왜 이렇게 빠진다고 봐요. 사실 장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초연한 투자를 하신다고 하지만 아까 모두의 저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빠진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주식이 빠지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후적으로 뭐 때문에 빠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이게 왜 빠졌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맞출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맞출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구태에 알고 싶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 주석 2천이 무너지니 안 무너지니 마렐들 많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코스피 시장이 천에서 2천까지 올라가는 시기가 한 10년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이 있을 때 주식을 샀는 분이 2천에 갔을 때 전부 다 따불어 먹었냐면 그렇지는 않고. 더 터진 분도 많죠. 더 터진 분들과 그것도 못한 분도 더 많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2천에서 1천이 뭉개될 때가 11년 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2천에서 1천까지 890 인가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때. 그럼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반토막이 났냐고요. 사실 지수가 올라가는 거하고 4종목이 빠지는 거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 사실 제가 힘들었던 시점을 돌이켜보면 종합주가 지수나 코스닥이 급락할 때가 가장 힘든 게 아니라 시장은 잠잠한데 제 끔 한 10% 빠져야 되거나 시장은 잠잠한데 내 끔 한 8% 빠지면서 코스닥 하락류 10% 안에 들거나 코스피 하락류 10% 안에 들면 지금 오늘 같은 날은 같이 술 마신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전화를 해서 너 어떤 장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소주 한잔 할까 하면 삼겹살 먹고 또 노래도 한 번 하고 노래도 한 번 하면서 노래방 가서 저는 개사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뭔 노래예요. 사랑 참 어렵다를 주식 참 어렵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땡기네.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했으러 장투까지 생각했어. 그렇게 해서 개사에서 노래 불러요? 네. 막 노래 불러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참 낙천적이다. 버즈의 가시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의 손실을 못 오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평온하냐 이걸 막 부르면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푼다 이거죠? 스트레스 풀고 소주도 마시고 소주 마실 때도 꺾어 마시면 윗골이라고 내려올 거라고 원사실 해라. 그러면 원사할 때마다 그냥 점상 한 번씩 가는 걸로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그렇게 마시면 술이 쭉쭉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트 시장은 술 마실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도 근동했을 때 바로 카톡하고 이제 우리 단톡방에서 형 큰일 났다 우리 다 소주 한잔 마시면서 대책회의를 하자. 대책회의를 하니까 그냥 뭐 위로하는 거지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마시면서도 이제 술값 낼 때는 이제 제 손에 많이 본 친구가 이제 뭐 마시는 것도 먹고 지난번 모임 때는 그렇게 됐어요. 오늘 1억 이상 손에 본 사람 하면 한 두 명 손들더라고요. 그러면 폭탄 좀 마시자 해서 폭탄 좀 마시고. 아니 저 그 얘기 그만할게요. 제가 안 그래도 귀가 끼려야 지금 힘든 분들인데 또 댁으로 가시다가 옆으로 새가지고 술 마시러 가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시세에 영향을 안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오늘은 좀 사셨어요? 그냥 이거 개인적이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도 샀죠. 샀어요? 네. 그런데 산 게 지난 지금이 지금 2분기 시적이 발표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2분기 시적이 좀 낮거든요. 그런데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저는 이제 분기 시적을 제가 미리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시적은 어떤 A라인 기업이 있으면 매출액 400억에 영업이익 50억 단기 순이익 3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 2분기 발표치가 매출액도 한 10%가 빠졌고 영업이익도 빠졌는데 집회 단기 순이익에서 내 추정치보다 한 30% 이상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추정은 실제 발표치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면 내가 뭔가 잘못 부족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한 종목을 손절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 현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손절친 현금. 먹은 현금이 아니에요. 먹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손절친 현금이 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오늘 이제 좀 많이 빠진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건 빠질 게 아닌데 왜 빠졌나 하면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물을 탄 거네요? 물을 탄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 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주가 하락은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리터머스 시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터머스. 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자부를 안석하고 굉장히 힘들어한다면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자신감이 생긴다면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주가가 빠지면 왜 빠지도 모르겠다고 막 허둥지둥하면서 팔아버린다면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러려면 그 종목은 이제 팔아야죠. 팔거나 또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명백하게 확실한 어떤 나의 확신을 갖고 있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PER이 낮다 PBR이 낮다는 이유로만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은 PER이 4점대다 PBR 0.5배다 이런 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동의는 될 수가 없어요. 더 빠질 수 없는 밸류에 있어서 저점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있다고 그래서 주가가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일부 정리를 하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을 오늘 같은 날을 더 사서 이제 훗날을 보자는 겁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제 친구들도 좀 전에 이거 끝나고 수일 약속이 하나 잡혀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이 굉장히 힘든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힘들 때 주식을 산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웃을 수가 있는데 다들 지금 사자 할 때가 되면 그때 산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기계에 보면 좋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은 좀 분산 매수할 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한다고 사람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산 투자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종목 분산하라는 거죠. 그런데 종목 분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뭐냐 하면 시점 분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점을 분산하자는 걸 저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는 전업 투자하시는 친구인데 저한테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는 1년에 100개 기업을 탐방하는 탐방왕이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럼 너 종목도 많이 갖고 있겠네. 제가 많은 종목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는 100개 기업을 탐방을 올해 100번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대한 한 기업에 많이 간 횟수는 몇 번이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당황해서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책을 100권 읽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독서가인가 아니면 한 권에 100권 읽는 사람이 정말 그 책에 대한 정통한 사람인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독자라고 할 때 그 다독은 여러 권의 책이 있는 것도 다독이지만 한 책을 잡으면 한 책을 깊이 계속 읽는 분도 다독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도 그 기업을 한 기업을 적어도 2년에 4번 정도는 탐방을 가고 매수를 하는 것도 한 시점에 몰빵을 해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이걸 생각하면 자기는 시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을 통해서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시점을 3번, 4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도 많이 빠졌지만 현금 갖고 있는 거로도 그냥 아유, 이거는 사야 된다고 해도 몰빵 안 한다는 거죠? 철저히 나눠서 시계 분산을 한다는 거죠? 오늘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일 더 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내일 더 빠질 때 돈이 없거나 팔 수 있는 다른 종목이 없다면 꼼짝 마라 하고 몸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친구들하고 몸빵하는 얘기를 좀 하면 말이시어 몸빵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힘드죠. 몸빵이 아니라 심빵이 될 수가 있죠. 마음심차.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때도 만나면 몸빵하는 친구들, 리벨런싱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지금 자기 포트 계좌를 열어봐서 가장 불안한 종목들부터 파자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가장 자신 있는 종목으로 집중해 가면 포트 종목이 40종, 50종 됐다가 이렇게 한 번 크게 빠질 때마다 포트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40종목이 30종목 됐다가 30종목, 20종목이 됐다가 그랬을 때 예측이 맞으면 회복할 때 가파르게 회복하는 그 국면을 만든다? 그렇죠. 제가 친구들한테 심루타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심루타. 사실 야구에는 심루타라는 건 없어요. 네. 야구에는 심루타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피터 린치 책을 읽어보면 심루타는 10배 올라간 종목이다. 템백어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책을 읽어보면 1루에 주작 한 명 가 있고 2루에 주작 한 명 가 있고 3루에 주작 한 명 가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1, 2, 3루, 만루가 된 상태에서 네 번째 타자가 홈런에 딱 치잖아요. 네. 그러면 3루에 있던 사람은 4루까지 한 개를 1루타 친 거고 2루에 있던 사람은 3루와 홈 2루타를 친 거고 1루에 있던 사람은 2루, 3루, 홈 해서 3루타를 친 거고 합치면 심루타네. 그렇죠. 1, 2, 3, 4루. 아, 말로 없는은 심루타구나. 네. 그래서 미국에서 야구 속담에서 심루타라는 건 모든 주자가 있었을 그때 홈런을 치면 4루점을 하는 거고 히트로 치면 심루타를 친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급락하는 시점이 심루타를 시점이 된다는 거죠. 이미 어떤 종목이 한 종목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상승 여력이 높다고 보여지는 종목을 팔아서 2루에 한 명이 더 보내는 거고 상승 여력이 낮다는 종목을 파서 그렇죠. 상승 여력이 높은 거로 이제.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낮은 거를 팔아서 높은 쪽으로 그렇죠. 네. 그렇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이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 행위 자체를 못하죠. 그렇죠.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공부한다는 거는 매수 시점을 알기 위해서도 공부하지만 매도 시점을 알기 위해서도 공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이거였는데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 그건 빨리 팔아야 되는 결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결단을 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바람의 숲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일화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초롱불 일화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초롱불? 네. 아주 조선시대 때 옛날에 봉사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술을 엄청나게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인 친구가 너무 술에 취해서 집을 비틀비틀하면서 가기 힘들어하니까 그 친구가 초롱불을 주면서 이걸 청사초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주면서 이걸 갖고 집으로 한번 가시게 라고 하면서 지워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는 봉사이기 때문에 초롱불이 있으나 없으나 앞이 안 보이는 건 매한 가지인데 이거를 왜 주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너는 봉사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자이기 때문에 초롱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초롱불을 부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피해갈 거다. 그러니까 집까지 가는 사이에 너는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을 거니까 이 초롱불을 들고 가면 어떤 사람하고도 부딪히지 않고 집까지 갈 수 있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초롱불을 들고 집까지 가는데 진짜 친구 말대로 부딪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거의 다 갈 때쯤 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팍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큰 소리쳤답니다. 이 초롱불에도 안 보이냐고 이 초롱불을 봤으면 피해가야지 왜 나하고 부딪혔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불 꺼진 초롱불을 어찌 보겠소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 불이 꺼져버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떤 종목이라든지 여기 친구가 함께 어떤 종목을 얘기하더라도 그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매수를 했던 사람이 그 이후에 투자 아이디어가 해손이 됐거나 바뀌어졌다면 그 투자자가 알아서 그거를 손절하든지 비중을 축소하든지 혹은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종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얘기해주더라도 그 종목을 갖고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같이 급락한 시장에 자신감 있게 어떤 종목을 비중 있게 질러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왜 못 질러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 그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신이 없는 이유는 그 종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초 투자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라고 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막연히 누구가 어떤 고수가 추천하니까 종목을 매수했다 그러면 이 종목의 투자 아이디어가 꺼졌는지 켜져 있는지 아니면 더 타오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유를 들으니까 돌아보게 되네요. 아마 이 김철광 선생님의 그 비유를 들으신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청사초롱의 불 꺼진 청사초롱의 비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배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추론할 수 있다. 그렇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업의 사이즈는 지금보다 몇 배가 늘어날 거고 그런 기업을 빨리 캐치해낼 수 있는 분들은 20년 전 강방전 10년 전 박성진 대표님 같은 분이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0년 만에 기업이 오고 있는데 이 10년이 이제 도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강방전 회장님이 98년에서 99년 사이에 돈을 벌었던 것처럼 집권주사수 엄청 벌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주에는 많은 수퍼개미들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수퍼개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정말 잘 공부해가지고 한번 수퍼개미가 되어보자.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니심탈레브라는 나심탈레브라는 분이 실제로 나심탈레브는 아니겠죠. 필리피셔를 추종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필리피셔처럼 평생을 보시는 종목이 포트에 있나요? 필리피셔가 평생 보는 종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팔아. 자식들한테 물려줄까요? 그런 종목이 있어요? 필리피셔가 죽을 때까지 팔지 말라고 한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죽기 전에 그 아들 캠피셔가 팔아버렸잖아요. 캠피셔가 팔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미쳤다. 그런 얘기를 그 책에 썼거든요. 아버지가 재정신이라면 이걸 평생 보유할 턱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침해가 걸려서 재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는 거고 그런데 아버지가 회복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대신 파는 거다라고 이해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피셔가 말하는 영원히 보유할 종목이라는 것은 영원히 성장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영원히 성장할 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영원히 성장할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전 범인이 그런 종목을 발굴해낸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필리피서에서 차용하는 투자 전략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에 집중하자는 건데 많은 투자자들은 PER과 PBR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ER과 PBR에서 말한 E-on-in과 B-B-Value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고 장부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결과문이지 그게 원인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 원인은 바로 매출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이 있었을까라고 본다면 흔치는 않습니다. 우리 1800개 상당 종목 중에서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기업을 다 합쳐봐야 3, 40종목밖에 안 됐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을 찾아가면서 성장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매수를 하는 거지 영원히 보유할 종목을 매수하겠다는 거는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들은 처음 만날 때부터 영원한 배우자라고 한눈에 반해서 사귀기 시작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분하고 한번 사귀어볼까? 데이트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알게 되다 보니까 영원히 배우자가 된 거지 처음부터 이 종목은 이 여자는, 이 남자는 나의 평생 배우자는 걸 한눈에 알아본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가슴에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비유가 처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첫눈에 했는데 아닌가 봬?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MSS 피노나라는 분이 안전마진을 설정하시는 확보하시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 한마디가 안전마진이라는 말입니다. 싫어해요? 네. 싫어합니다.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위험한 자산은 위험하게 다뤄야지 위험한 자산이 안전마진이 있다고 손실 위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마진이 사람들한테 큰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안전한 자산입니까? 주식이라는 건 위험한 자산이고 언제든지 손실이 가능한 자산인데 그 위험한 자산을 위험하게 다뤄야지 이 자산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형사고가 터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비유가 있었죠. 미국 나사에서 그런 연구했답니다. 우주선을 미국 해외에 우주로 내보내는데 우주에는 무중력 공간이잖아요. 온도도 영하 몇 도로 갔다가 영상 몇 도로 가는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볼펜을 쓸 수 있을까를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10년을 거쳐서 연구를 해서 무중력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면 우주에서도 무중력 상태에도 볼펜을 쓸 수 있구나 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소련은 그때 러시아가 소련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련에서는 어떻게 이런 볼펜을 만들었을까 싶어서 알아봤더니 러시아에서는 볼펜을 안 쓰고 연필을 썼답니다. 연필을 쓰면 그런 걸 생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안전마진이라는 걸 우리는 찾기 위해서 주식은 위험한 자산을 안전마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라고 해서 보호적 푸트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손실을 보지 않는 ELS라든지 이런 상품을 개발해 내고 누구는 PEI나 PBR 밴더를 가지고 이 ER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제가 지난 10년간 봤던 이 주식시장에서는 일어나지 못할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 이 주식시장이었고 안전마진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집중 매수했던 종목이 붕괴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식은 위험하니까 위험하게 다루자. 우리가 핵칼은 위험하니까 위험한 핵칼을 초보다 쓸 수 있게끔 카이나를 무리게 만들어버리면 손도 다치지 않겠지만 핵감도 다를 수가 없거든요. 아 명언이십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걸 계속 강조해 주면서 이거 정말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이건 돈 다 날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 다 날려도 되는 돈만 넣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이건 안전마진이 확보된 거니까 너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도 주저받아서 너도 괜찮다라고 하는 순간 대형사고가 터진다는 겁니다. 회를 치려면 회칼을 날카롭게 했던 것들을 더 날카롭게 한 대신 이 회칼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통상 반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중강의를 갔다가 어떤 강의를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쭉 앉아 있는 분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런 분들한테는 개별 주식을 아예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지켜만다 보신 분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이 교통사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배호자가 돌아가시면 남편이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분의 금융자산 같은 거를 금융감독원 같은 데 가면 다 조회를 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회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남편분이 자기도 모르게 주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 계좌 해지하기 위해서 정권사 지점점을 찾아갔는데 그 정권사 투자상담차가 어떻게 유리했는지 사망보험금을 맡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맡겼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요즘은 불법이긴 하지만 다 1인 매매에 다 하는 거잖아요. 약정서 쓰고. 그런데 약정서 쓰고 1인 매매하는 게 전부 다 불법이긴 한데 민사적으로는 그게 유효하거든요. 형사적으로는 문제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 돈을 다 날려버렸는데 그러면 그 아줌마에는 그런 돈을 주시고 하면 제때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전 마진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쓸 수 없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주식에 투자하시면 안 되고 안전 자세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젊은 20대 청년이 아직 결혼 안 했다 그러면 그분이 모은 돈 한 2천만,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면 최대한 리스크하게 다뤄야죠. 반대로 노후 자금이라든지 그런 거라면 개별 종목 하면 안 되고 그냥 ETF 있잖아요. ETF는 코덱 200 같은 거 그런 게 시점 분산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는 비슷한 질문 나왔어요.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닉네임 쓰시면 지수 ETF 지금 장기 분할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종목을 분석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지수 ETF라는 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도 펀드에 투자를 10여 년 해봤거든요. 했더니 펀드에 투자한다는 건 펀드 매니저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펀드 매니저 자꾸 바뀌어버려요. 이직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철학을 그 뒤에 매니저가 정말 유지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인데 ETF는 그냥 시세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싶은 분이라면 지적 모험을 하고 싶은 분은 지적 모험에 할 만큼의 돈만 넣으시면 되는 거고 지적 모험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잃어서 안 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코덱스 200 같은 ETF에다가 분할 매수해라. 매달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달? 네.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10년 내에 이익실화할 때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면. 저도 그 장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주식시장의 IQ는 전체 투자자들의 IQ를 합친 IQ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도 끊임없이 맞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내일 반등할까요? 오늘 반등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반등할까요? 이를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진짜 의미가 있는 질문은 그래서 뭘 투자할까요? 그래서 뭐에 집중할까요? 라고 한 올바른 질문 같고요. 그리고 지수가 급반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그거로 인해서 손해보거나 이익을 보는 것은 지수에 투자하지 않는 한 지수에 몰빵 투자를 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수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 수익은 내일 수익이 아니라 어떤 시점 이후의 수익이라면 지금 시점에 매수하거나 매도할 개별 정보에 대한 집중이 더 필요한 시점이지 지수 맞추기를 하려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고 제가 존경하는 버핏 같은 분도 금리에 대해서 내일 연방중립금리 이사당이 금리가 어떻게 돼 있지 나한테 살짝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개별주의에 투자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별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다면 주당이 급락했을 때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술 먹자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좋은 게 또 있는 게 팁을 드리면 거액 자산가나 슈퍼 개미인 친구가 있다면 오늘 같은 날 전화를 해서 형 나 망했어 그러면 술을 사줍니다. 술값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그 형님한테 오늘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물어보시면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보다 훨씬 많이 터졌구나.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라는 위로가 형이라면서 또 쟤보단 일을 우리 혼자 있을 때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있을 때는 형님 그러고요. 없으면 저 양반보다 내가 낫지 그래도. 볼스노우 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종목 공부하실 때 뭐부터 시작하냐고. 이런 날이라도 공부하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하냐. 저는 뉴스에서 좀 가끔 배피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주 나타나지 않고 가끔 보여도 보이지만 빨리 사라지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등하는 기업이 1등한 기업을 따라잡았다는 뉴스가 가끔 납니다. 그런 기업이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SK하이닉스가 반도체 2위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2등인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따라잡는 일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기아차가 현대차 따라잡는 일도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거고 LG전자가 삼성전자 휴대폰 부분을 이기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생겨요. 1년에 한 건, 두 건 정도는. 그런 뉴스가 생기면 그때부터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 어떻게 2등이 있던 걸 따라잡았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조사를 하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을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생활 속에 발견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옷이라든지 모자 같은 게 많이 팔린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을 조사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2등이 1등을 이길 것 같다 혹은 이겼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거는 진짜 인생의 조로의 찬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 단서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한다고 그 기업이 전부 다 모르는 상태도 그냥 집중조사할 수는 없고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한 번 깊이 있게 조사해 볼 그리고 히터 상품이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한 번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폭락을 하면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덜 힘든데 오히려 시장은 1% 상세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가락률, 통산 5등, 7등 하면서 급락을 했는데 급락했을 때 급락한 이유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변수로 인해서 급락을 했고 그 급락이 타당했을 경우에는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경우에 정말 가슴이 좀 찢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시장은 평온하고 오르고 있는데 내 것만 급락을 하면 누구하고 같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받을 사람도 없고 그런 게 힘든 점이죠. 시장은 빠졌는데 내 것 올랐을 때는 더 행복했겠네요. 그때는 행복하지만 그걸 티내면 주위 친구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때는 같이 슬퍼하는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별명이 생겼어요, 지금. 김철관, 바람의 숲이 아니라 노원 현인으로. 노원에서 이제. 오바마의 현인이 아니라 노원의 현인이라고. 그런데 너무 가대하게 저를 평가하는 것도 제가 어떤 기업을 한번 갔었거든요. 담아갔는데 그 기업 경영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회사는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 나오고 꾸준하게 한 30억 정도의 단기 순위가 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한 14, 15년을 운영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작전 세력 같은 분들이 이 기업은 아무리 자기들이 경영진이지만 절대 매출액 3천억 이상을 낼 수가 없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위가 200억, 300억 낼 수가 없는 기업인데 내수이 있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급등을 하길래 우리는 아닌데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그러고 있었는데 한 1, 2년 지나면 나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주가는. 진짜 그렇게는 못 내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왜 회사가 우리를 사기기를 찾냐 막 그랬다는 겁니다. 좋아지는데. 다시 원상복귀하니까. 왜냐하면 그 회사는 매출의 한계량이 모는 기업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속한 그 산업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포지선이 절대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은 내지만 영업이익은 내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기업인데 어떤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다시 원시가 돼버린 경우에 경영진이 공격스럽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우리는 잘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투자자부터 항의를 받냐 그래서 기업을 공부할 때는 절대로 과도하게 평가해서도 안 되고 넘어져 평가되게 평가해서도 안 되고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많이 힘드실 건데 지금 가장 힘든 이 시점에 한번 여러분의 계좌를 캡처해놓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캡처? 네. 그리고 3년 뒤에 열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주가를 비교해보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분명히 대박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을 여러분이 3년 뒤에 이게 정말 날아갔던 종목인데 내가 왜 집중하지 못했지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매출이 성장할 기업인지를 한번 잘 고민해보시면 여러분이 3년 뒤에 지금 이 시점을 본다면 하나의 점으로만 기억될 겁니다. 하나의 어떤 긴 차트에서 하나의 지점 그 지점이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완전히 패잔병처럼 난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전장에 임하면 그 자기 실현적 예언이 실현이 될 겁니다. 난 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면 그 예언도 실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큰 불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아름다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대본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 또 지금 한 시간 가까이 한 시간 넘게 했는데 하나 또 사전 교감이나 대본이나 질문지나 이런 거 없으세요? 또 어떻게 이렇게 준비한 분보다 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사실 깜짝 놀랍니다.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많은 투자에 점철된 경험들이 채화되어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전달하려고 선의를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1.4분기 대비해서 어떤 페이스로 2년 동안 꾸준히 회복을 해왔느냐 이걸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푹 꺼졌다가 확 올라오는 걸 봤지만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의 페이스로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느냐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섣불리 연준이 입에 올리면 또 시장이 완전 놀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및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유발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이번에 재현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